We are one! 안녕하세요, SK입니다!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여러분! 드디어 엑소케이채널이 오픈되었습니다!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여러분들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기쁘고 설레요. 그럼 플러스친구 여러분들이 어떠한 콘텐츠들로 저희를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? 저희 엑소케이와 친구가 되시면 사진을 통해 일상 모습, 무대 모습, 그리고 백스테이지에서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. 혹은 저희 목소리가 담긴 음성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고 네, 가끔은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외에도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플러스친구를 통해 많이 공개해 드릴 테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저희 엑소케이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금까지 엑소케이었습니다. We are one! 감사합니다!